이곳은 경기도 김포시 월곤맨에 있는 문수사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카드로 반드시 결제해야 되고 2천원입니다. 정멸보궁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정멸보궁 문수사대차원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조금 들어오니까 이렇게 부도가 하나 나옵니다. 전통산살문수사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수사는 신라해공왕 때 장근된 사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정멸보궁이 있고 문수사안의 중턱에도 문수사가 있습니다. 조금 모르니까 여기 가정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멸보궁 이라고 사찰이 나옵니다. 뒤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들어간 입구는 앞쪽이네요. 저 앞에 계단이 보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멸보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수사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고 계단이 있어요. 정멸보궁 문수사는 정멸보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수사는 신라 때 장근된 사찰로서 1613년에 조선 강해군 때 도욱이 중창을 했고 1809년 광선이 중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의 입구에 있는 정멸보궁 문수사를 보고 산의 중턱에 있는 문수사를 찾아갑니다. 산의 중턱을 가로질러서 쭉 오니까 다시 안내판이 문수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산의 거의 정상 가까이 왔다가 다시 문수사로 500m로 산 중턱으로 쭉 그냥 가로질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참을 왔습니다. 저 앞에 표시판이 하나 보여요. 아 이쪽인가 봐요. 지금 문수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4차례 입구가 이렇게 약간 어질러져 있어요.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뭐 창고 같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물이고 일단 먼저 갱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찰 건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종무소네요. 대종사 종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수사는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종무소 같고요. 저쪽은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에 사찰 건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쭉 문수사 터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비로전이고 풍담대사 부도원은 이곳에서 한 300m 정도 내려가야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담대사 부도원은 보질 못하고 약수터와 비로전을 보고 문수사는 신라 해공원 때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선강에 6년에 화주성 도옥이 고쳐서 순조 9년에 화주성 광선이 다시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웅전 앞에 목조 비노산화불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를 건너야 됩니다. 아 여기 아 여기가 원래 약수터 네요. 근데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약수터인데 물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약수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맞아요. 여기 특별히 가꾸질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있는 밥이 사이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라 때 만든 사찰이고요. 아 여기 석탑이 하나 있고요. 비로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게 석탑이 얼마나 오래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문은 잠겨져 있는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비로전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종이 오래됐고 여기 비로전입니다. 비로전에 있는 이 불상이 목조 잔아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바깥은 금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의 중간 정상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찰은 작지만은 멋있습니다. 아 부도가 보이지는 않네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자 북문 쪽이고 이쪽은요. 이제 이쪽에 부도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아 못 찾겠고요. 문수사 아래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쪽에서 왔는데 언덕을 몇 개를 넘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 500m 넘게 왔고요. 여기 문수사가 여기 비로전이 여기가 대웅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월곤면에 있는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문수사는 신라 해공왕 때 창근된 사찰입니다. 천년 고찰입니다. 문수산을 찾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문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정멸 포공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며 지금 산의 중턱에 있는 문수사는 신라 해공왕 때 창근된 사찰에서 중간에 중창과 재창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웅전과 금종각과 산신각과 종무속 요사체 등이 있으며 비로 전화불이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담대사의 부도가 이곳에서 3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산의 중턱에 있는 찾기 힘든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주변의 갱관이 아름답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